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모시고 살아온 세월과 죽은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살아온 세월 이 두 세월이 격돌을 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싸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만은 어쨌든 돈 때문에 눈깔이 희득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30년동안 엄마를 모셔왔던 딸과 30년동안 아빠 재산만 지내온 아들이 엄마가 죽고 유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소송까지 가면 누가 이길까요? 원제 30년동안 모시고 산 딸내미 vs 30년동안 재산을 지내온 아들내미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어머니를 약 30년동안 집에서 모시고 살았던 딸이 있고요. 그리고 30년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자서를 지금까지 지내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남매간에 지금 엄청나게 큰 싸움이 터졌는데요. 뭐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당사자들 허락하여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여기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요.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짧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최근 할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대로 일이 터졌어요. 물론 당신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효도 배틀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이 그 절정이라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선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고요. 아들 쪽이 좀 더 많이 받은 그런 게 있는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고 협의 상속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까딱하면 소송까지 갈 판이거든요. 잠시 상황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딸 내외가 홀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며 아들 내외는 지난 30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내왔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쪽에서 제사를 지내겠지만 딸은 자기 시가 쪽 제사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친정아버지 제사는 오빠 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요. 그리하여 딸은 내가 엄마를 30년 동안 모셨으니까 엄마 자산 지분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해. 이런 입장이고 아들은 뭔 소리야! 내가 아버지 제사를 30년 동안 지냈잖아!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와 딸은 3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정말 잦았고 아들 내외는 경조사가 있을 때만 즉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니까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이랑 싸우고 나면 아들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그지같은 년! 이러면서 딸내미 흉을 참 오지게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내외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들이밀며 할머니의 딸, 딸에게 네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그런 소리를 하신 거 아니야? 어? 이런 비난을 하면서 천하의 불효녀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딸 쪽은 야! 1년에 고작 3번 있는 제사가 무슨 효도냐? 어제도 한 번씩 보니까 니들은 싸울 일 자체가 없는 거고 너희 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네가? 어?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면서 제사를 하찮게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주관적인 제 생각을 조금만 더 써보자면 암만 그래도 모시고 산 쪽이 더 기여도가 크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1년에 고작 3번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가 이게 아버지 기제사 한 번에 명절 두 번 이렇게 해서 3번인 건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기제사가 3번이고 명절 포함해서 5번인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댓글 1번 뭔 소리야 이거는 솔직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모신 쪽이 더 많이 받아가야죠. 농담 아니고 이거 소송 가잖아요? 그럼 딸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고요? 그 할머니 아무리 딸이랑 사이가 나쁘고 평소 욕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래봤자 딸이랑 살았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싸움이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엄마를 생각했으면 진작에 모시고 갔어야지. 어디 감히 제사 따위를 들이대고 있어? 장난해? 대댓글 맞아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막말로 제사랑 차례를 매일매일 지내는 것도 아닌데 연간 3회면은 30년 해봤자 90번이야. 지금 장난해? 30년 매일 모시고 산거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 양심 어디갔대요? 2번 아니 저기요. 이걸 정말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30년간 30분 제사 지내는 쪽이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30년간 365일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3번 이러니까 자리 줘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오랜 시간 그렇게 고생을 하면 뭐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아들밖에 없는 거 진짜 그지같은 할망구네요. 쓰니 노고 계속 무시하면 더 이상 안 모시겠다고 하세요. 대댓글 아이고 당신의 무내력은 안녕하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4번 뭐 제사 아들 지가 음식을 차려서 지냈나? 대댓글 이거다 이거야 5번 이거는 무조건 모시고 산쪽이 이기지 원래 그래요 노인네들 멀리 살고 있는 자식은 맨날 애틋해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은 만만하게 보고 막 흉보고 돌아다니고 그래 어쩌다 한번 오는 자식이랑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보면 얼굴 보고 하하호호 웃다가 지는 집에 가면 그만이지 하지만 자기를 모시고 같이 사는 자식은 일상이 전쟁이야 진짜야 이 전쟁 내가 죽어야 끝나나 싶다니까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 6번 딸이 진짜 욕을 먹을 정도로 못했다면 저 할망구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딸내미 흉볼 동안 아들 새끼는 왜 안 모시고 갔을까? 상식적으로 고작 30년 제사 따위가 30년 봉양에 비비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고 웃기는 거야 그래 제사를 지낸 거 그거는 아버지한테 받은 걸로 퉁 쳤으니까 어머니의 몫은 당연히 딸나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용은 없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죽네 사내해도 딸이랑 산 거 보면 아들 사랑 살뜰했을 것 같은데요? 7번 지금은 대폭 줄었지만 1년에 제사 13번 있던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1년에 3번이면 기자사 설날 추석 이게 끝인가 본데 이건 제가 봐도 비교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일단 같이 살면 싸울 일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제일 문제네요 그렇게 딸이 싫고 아들이랑만 사이가 좋았다면 아들 내 집에 가서 살았어야지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엄마랑 사이가 좋고 30년을 모시고 산 누이에게 불류라고 소리치며 그만큼 어머니가 걱정됐으면 지가 모시고 갔어야지 가끔 얼굴이나 비춘걸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아니 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답니까? 솔직히 이거요 아들은 불쌍하고 또 힘들고 또 며느리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만한 딸이랑 사위하고 같이 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아는 집도 그래요 딸들한테는 진짜 1원 한 푼 안 주고 맨날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이러는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요 상가 팔고 아파트 팔고 그렇게 돈 생기는 족족 아들 다 줘버리고 그러면서 정작 아들 내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에 당일 날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냥 옵니다 손녀들도 그래요 할머니 오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그렇게 겨우 거실에만 잠시 머물다 오면서도 무조건 아들 아들 우리 아들 그러놓고 스트레스는 같이 살고 있는 딸한테 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젠 딸도 포기하고 따로 살아요 근데 따로 사니까 같이 살 때보다 덜 부딪히니까 덜 싸운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돈은 절대 안 주지 8번 나도 남자고 아들이지만 이 집 아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자기 침핏줄이 아니고 사위가 소송을 걸어도 이기겠는데 9번 아니 3년만 모시고 살았다 해도 대단하다 하겠구만 30년이요 야 이거는 재산 유산 몰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이 있으면 최소 지가 더 가져가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게다가 딸이 불효했다고 느꼈으면서 모시지는 않고 이건 그냥 아들 내외가 돈에 미쳐있는 겁니다 돈 미세 10번 제사 서른 번 지낸 아들 VS 만 950일 동안 모시고 산 딸 이렇게 제목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11번 나도 아들이지만 저 아들내미한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무덤에 누워있는 너희 아버지 말이다 혹시 꿈에 나오시거든 한번 여쭤봐라 누가 맞는지 지난 30년 동안 자기 제사밥 챙겨준 것보다 30년 먼저 가가지고 안 그래도 미안한 철을 돌본 딸내미가 아들이 너보다 더 고맙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안 그러냐고 12번 1년에 꼴랑 3번 제사보다 모시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그 제사 3번? 이거 누가 더 준비해? 어? 하나부터 열까지 아들 혼자 했겠냐고 근데 딸은 어때? 아무리 싸우고 미우고 그래도 자기 손으로 밥상 차려 이부자리도 받으려야지 거기다 지 엄마 성질내는 거 다 받아줘야 되고 감히 어따 들이대는 거야 지금 미친 거야? 내딜껄 산 사람을 모시는 거랑 죽은 사람 모시는 건 천지 차이죠 13번 우리 언니 평생 백수에다 엄마한테 붙어 얹혀서 하는 말 그대로 부모 피 빨아먹는 기생충인데요 그런데 지가 엄마 모셨다고 헛소리 하더라고 미친 여하튼 이런 상황 말고 용돈 드리고 밥 챙겨 드리고 청소도 하고 했다면 딸이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딜껄 미친 우리 이모도 그래요 외할머니한테 얹혀서 살았거든 거기다 손주들까지 대신 키우게 만들었으면서 자기가 수십 년을 모시고 살았다면 부심뿜뿜해 돈 거 같아 14번 아들 저건 몇 살인가? 아니 30년을 모셨다고 하면 그래 최소 환갑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산 사람 365일 같이 사는 거랑 1년에 딱 한 번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걸 비교하냐? 장난해? 아 미친 영감 진짜 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그렇구만 아니 뭐 예를 들어서요 1년에 3번이라고 했으니까 기제사 한 번에 명절 2번 그렇게 해서 3번이면 1년에 30년 동안 90번 나오죠 1년에 3번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제사가 3번이다 그러면 1년에 5개가 되니까 그러면 9, 5, 5 150번 되겠죠 150번 그러니까 30년 동안 적게 잡으면 90번 많이 잡으면 150번 되는데 150번이라고 칩시다 그냥 많이 봐주자고 150번이면 이 정도면 만약에 150번을 지내와서 또 딸이 엄마를 한 3년 모신 거다 한 3년 그러면은 대충 천일 되죠 천일 그러면은 좀 비벼볼까 그나마 아니 어떻게 30년을 아무튼 이거는 후기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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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